그럼 하하씨가 이거 하고?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하고! 내가 진짜! 무서웠다! 머뭇거리는 진짜 사실... 이게... 한 번에... 아니, 저기... 하하씨는... 하하 지금 미션 수행입니다 저거 스카이워킹 하... 이거만 보고 뛰어 하나, 둘, 하나, 둘 오케이! 하... 아, 진짜 무서워 난 남자야! 난 남자예요! 난 남자라고요! 하하하하 무섭지 않아? 넌 멋있는 아빠가 될 수 있어? 하! 아... 이걸 어떻게 해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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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설형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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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세 세 세 세 아 이거 떨어지는 것도 보자 다시 해! 다시 해 이런 거 하지 마! 가자 가자 세 세 오케이 오케이 혜진 씨! 혜진 씨 난 봤어요 됐어 됐어 됐어! 혜진 씨 너무 멋있어요! 혜진 씨가 나의 영웅임! 안 무서워요? 무서워! 다 할 수 있어요 혜진 씨! 혜진 씨가 나의 영웅임이다! 혜진 씨는 나의 길립캠프의 주역 용기 아이콘! 에이 오픈보도가! 아 진짜! 야 동훈아 알아냈냐 근데? 왜? 알아냈어? 형 너무! 정말 안 챔피언! 이거까지 못하면 나는 사라지 못할까 봐! 한혜진까지 할 때 이런 거 아니야? 한혜진 화이팅! 한혜진 화이팅! 한혜진 화이팅! 최고! 한혜진! 한혜진 최고! 한혜진 진짜 멋있다! 뭐 하셔야 돼요? 맞지? 여기 exemption! 진리 motherfucker! 5,4,3,2,1 반칙! 갱greatenas aufge gjorde x6 들어갔다!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마이크 President & Góc이라고 합니다. 아, 뭐야? 우아! 우와! 엄청나다. 우와, 대박! 우와! 아 한 번만 드릴게요, 이 차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 보면 오른쪽 편에 파란색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. 손으로 긁으면 긁어지는 글자 위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동전을 드릴 테니까 이 동전으로 그 껌딱을 긁어서 무슨 글자인지 보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그냥 그냥 붙어있는 거야. 긁으셔야 글자가 보입니다. 형 이거 조심해요. 형 무슨 써요?